우리나라는 이른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가구가 늘수록 신경 쓸 부분도 많을 텐데요. 시공부터 그리고 살면서 또 노후화됐을 때까지 경기도가 주기별로 관리해드립니다. 알아두면 활용하기 좋은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최지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경기도 전체 가구수의 56%, 절반 이상이 아파트와 연립 같은 공동주택에 삽니다. 두 명 중 한 명꼴로 공동주택에 사는 것. 이에 맞춰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짜고 행정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정책 기자회견을 열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불편함도 공존하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 생애 주기에 따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 연식에 따라 맞춰 관리해주는 겁니다. 유아기와 청년기, 노년기 등 사람처럼 크게 세 가지 주기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먼저 아파트 시공, 중공 단계라고 치면 이때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활용하시면 유용합니다. 건축과 소방, 교통 등 9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하자나 시공 품질 등을 점검해줍니다. 입주에 살면서는 운영 관리 부분 중요할 텐데 이 시기는 공동주택 감사단이 투입되게 꾸려져 있습니다. 법무와 회계 등 이 역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단이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관리 감사를 진행해 각종 비리와 분쟁을 차단합니다. 마지막, 오래된 공동주택은 유지보수를 지원합니다.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는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을 찾으면 됩니다. 사업성 분석, 공사내역서 등 각종 기술자문을 해줍니다. 또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중공 후 15년이 지난 곳은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이 행정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외주기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은 도우미는 경기도 콜센터 또는 도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